자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33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자 맨 밑에 보시면 3번 있죠? 3번. 자 336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시면 본등기 실행 및 효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했으면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본등기는 순위 번호를 새로 안 쓰잖아요. 가등기 순위가 열리니까. 그걸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야므로 본등기 순위 번호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또 한편 본등기 실행 후에도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가등기를 지우면 안 되잖아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본등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한 겁니다. 이거랑 좀 조심하시게 가처분은요. 가처분은요. 나중에 승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면 가처분은 직권말소가 됩니다.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잖아요. 가처분에서는 이겼으면 그 얘기가 단독신청으로 들어가면 그 가처분은 직권말소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등기가 들어가 들어도 가등기 그대로 살아있어야 순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을 괜히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지금 337페이지 보시면 견본 있죠? 견본. 정우성 이름이 두 번 써져 있잖아요. 정우성 가등기 2순위죠? 2순위고. 본등기도 2순위잖아요. 그렇죠? 정우성이 본등기 소유자가 돼서 3억의 거래가액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였던 가등기 2번 가등기를 지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리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말로 쓰니까 뭔가 그런단 말이에요.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등기 순위. 순위는 어떻게 해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순위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언제 내꺼되죠? 정우성은 본등기 때 내꺼되는 거지. 가등기 때 내꺼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고 했었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헷갈릴까봐 말로 한번 좀 그러니까 잠깐 앞으로 193 잠깐 가봐요. 193. 193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가처분 된 게 예시가 있잖아요. 193. 예시 보시면 2번 가처분이 줄이 쫙 거져 있는 거 보이세요? 2번 가처분이 쫙 다 지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박명수죠? 박명수가 가처분을 걸고 승소했잖아요. 그래서 5번 등기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박명수 명의로 넘어와 있죠? 소유권 이전. 박명수가 단독 신청으로 5번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서 김구라. 3번 김구라를 말소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4번과 5번이 같은 날 들어온 거 보이세요? 8월 17일 날 4번, 5번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날 2번 가처분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다. 그게 6번이에요. 6번에 보시면 2번 가처분 말소하고 8월 17일 날 등기라고 써져 있죠? 가처분 목적 달성으로.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가처분 관자가 승소해서 단독 신청 들어오면 그 가처분은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했죠? 그 가처분 또는 당의 가처분, 해당 가처분은 직권말소다라고 192페이지에 써져 있습니다. 192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맨 밑에 표 보시면 맨 밑에 그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써져 있잖아요.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다고 가등기를 말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걸어놓고 승소하면 나중에 말소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가처분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거는 거고 가등기는 소송이랑 상관없이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시로 찜하고 걸어놓는 거예요. 두 개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이제 가등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이 얘기를 338페이지에다가 써왔습니다. 338로 가시면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된 권리자한테 사후에 통지를 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 맨 위에 보이시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나를 침해하는. 우리 김태평이 들어왔다. 너 나를 침해한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 등기를 말소했어. 말소하고 나면 그 말소된 그 명인한테 통지해줍니다. 너 말소당했다. 라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때 직권말소가 좀 복잡한데요.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보이시죠? 동그라미 3번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보이시죠? 동그라미 4번에 저당권 보이시죠?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가등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상전세, 임차권 가등기. 4번에 보시면 저당권 가등기. 걔네들마다 침해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다릅니다. 침판 보세요.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에 걸려있다. 그런데 중간에 용의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용의권끼리 서로 비침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용의권은 직권말소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용의권, 만약에 전세권 가등기를 걸어놨다. 전세권 가등기를 3월에 걸어놨는데 한 5월쯤 가보니까 본등기 전세권 가자고 가니까 4월에 딴 놈이 전세를 잡고 있더래요. 걔 데리고 살아요, 쫓아내요. 쫓아내야지. 나 전세 살려면 쫓아내야죠? 너 나랑 같이 살 수 없잖아.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에 딴 사람이 저당을 잡았대. 이 저당권은 내가 3월에 걸어놓은 전세보다 후순인 거예요. 그럼 얘가 아무리 뭘 해도 내 선순위 가등기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럼 얘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저당권 가등기를 걸어놨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저당권은 내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순위만 미리 잡아놨으면 누가 들어오든지 나를 침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치면 다 그때 가서 죽일 수 있어. 그럼 굳이 지금 죽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빌리는 가등기를 걸었는지 저당 가등기를 걸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빌리는 가등기를 걸었다고 하면 빌리는 애들이 중간에 들어왔으면 다 쫓아내는 거고 겹치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저당 가등기를 걸었다고 하면 직권 말씀하지 않고 다 데려갑니다. 이 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339페이지 맨 위에 33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보정 가등기 위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라고 써져 있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보정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됐죠? 저당권 나왔다 그러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 밑에 참고 박스 보세요. 참고 박스 보시면 가등기 위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 그중에 2번만 볼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빌리는 거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 등기는 밑줄 치세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밑에 1, 2, 3, 4, 5 보이시죠? 1, 2, 3, 4, 5. 거기 빌리는 거 있어? 없어? 5개 중에 빌리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5번에 있어, 5번에. 5번에 있어. 5번에 있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얘는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소하지 않는다. 1, 2, 3, 4는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빌리려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 얘기한 거예요. 빌리기로 가등기를 걸었는데 빌리는 애들이 아니애들아. 그럼 이건 말소 안 한다. 빌리는 애들이 다 말소한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말소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다음 338페이지 3번 보세요. 3, 3, 8. 동그라미 3번.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가등기기한 본등기. 이때 직권말소 대상이요. 동일 부분에 맞춰진 거예요. 동일 부분에 맞춰진 거. 기역, 니은, 디근리은, 미음. 다섯 개 있죠? 전부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전부 다 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빌리는 등기가 들어와 있으면 니네들은 나랑 못 산다. 나가라. 라고 해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가등기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대상. 이거는 다 지워요. 용의권이건 전환권이건 다 지어야 돼. 대신에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한다고 했어요. 제외하고. 거기 제외에다 동일해주세요. 제외.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한다. 제외되는 게 A, B, C, D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네 가지 보이시죠? A에 보시면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해당 가등기 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B, C 보시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이런 게 나오면 가등기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이거 못 지우는데 그 가압류에 대한 강제 경매도 못 지웁니다. 가압류를 못 지우니까 거기 딸린 경매도 못 지운다. C 보세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못 지우잖아요. 그럼 거기 딸린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못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보시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기다 밑줄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은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 가등기보다 쎄 애단 말이에요. 등기만 나중에 들어왔지 쎄다. 그럼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요령을 찾으셔야 돼요. 해당 가등기. 가등기 전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또 대항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 중에 해당 가등기 상에 요게 잘 나옵니다. 해당 가등기를 당의 가등기라고도 내고요. 또는 그 가등기라고도 냅니다.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 그 가등기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걔는 본등기가 들어와도 말소 안 된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렬이 나왔고 재정렬이 나왔고 계속 나왔어요.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문제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좀 이따가 그 문제를 다시 보여드릴께요.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일단 넘어갑니다. 침해하는 등기에 대한 직검말소 얘기를 했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에 가등기, 말소가 나옵니다. 340 자, 가등기, 말소 나옵니다. 자, 이제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이게 그렇게 기초미터가 잘 나와요. 가등기는 그냥 뭐 그냥 작정하고 시험에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정, 가등기를 안 냈다라고 하는 경우는 특이한 앱니다. 한 10년 기초문제 쫙 분석하면 가등기가 출제되지 않은 게 한 번 정도 있나 그래요. 계속 나오고 심지어 한 두 문제씩 이상씩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는 김태평이에요. 됐죠? 자, 얘는 가등기 알고 들어와서 뭘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번 가등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죠? 이 상태. 자, 이거 왜 들어왔어요? 자, 왜 들어왔어요? 이거 알고도 왜 들어왔을까? 매매했는데, 매매해서 들어왔죠? 이거 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알고 들어왔을까? 가등기가 뭔지 몰랐대.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이거 위험하다. 얘가 본 얘기 있으면 난 말소당할 수 있다. 이거 다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그런 거 몰랐으면 어떡해? 몰랐다고 봐줘, 안 봐줘? 절대 안 봐줘요. 몰랐다고 그런 게 없어. 절대 안 봐줍니다. 근데도 왜 들어왔냐? 보니까 자, 이리 만났었대. 만나가지고 얘가 다 됐대. 일단 소유권 등기 치고 나가기로 했대. 돈을 얼마에 물어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가기로 했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못 믿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절대로 민법상 계약이라는 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못 믿을 상황은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실무 가서. 만약에 합의하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약속 지키면. 약속 지키면 2번 가등기 어떻게 해? 말소하고 나가겠지. 그러면 깔끔하게 얘 소유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 수겠죠? 그러면 가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가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정우성이 하지, 정우성. 정우성 그러면 안 되니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 처음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라고 했어요. 지금 가등기 들어와 있잖아. 와 있는 애가 나간다 그러면 얘는 가등기 명의라고 그래요. 원래 가등기 말소어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안 나와. 가등기 말소하겠다고 하면 누가 지운다? 본인 가등기 명의니. 스스로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오셨네? 지워들이 깨끗. 그래서 가등기 명의니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가등기 명의니 한다. 그런데 얘가 약속해놓고 차일필 시간도 미루고 약속도 안 지켜. 누가 제일 답답해요? 김태평. 가장 큰 이해관계인인 사람이죠? 이해관계인도 이걸 단독 말소할 수 있어요. 대신에 등기관이 얘만 혼자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이 사람 승났어 갖고 오세요. 그래. 누구 승났어? 정우선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의 승났서만 갖고 온다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시킬 수가 있다. 됐죠? 또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구예요? 이정재야 그러지 말고. 전소유자 조금만 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도 혼자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냥 오면 그러니까 누구 승났어? 정우선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의인의 승났서. 명의인의 승났서만 있으면 얘도 얘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결론. 가등기 단독 말소 신청은 셋 다 할 수 있다. 셋 다 할 수 있다. 셋 다 할 수 있다. 대신 이름.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 명의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여기는 가등기 의무자. 이 세 사람을 외워야 돼. 별거 없어요. 세 사람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하는 거예요. 가장 원칙은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셋 다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는데 가등기 명의인은 그냥 가면 돼. 본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뭘 갖고 가야 돼? 누구 승났서? 명의인 승났서. 아시겠죠? 이거 이 시험 엄청 나온다. 작년에도 지문 3개가 읽었어요.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거. 사람 이름 못 외우면 안 돼. 그거 왜 정우성 현빈 이름 안 돼. 정확하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아시겠죠? 우리 교재 340페이지 보세요. 340페이지 딱 보니까. 눈에 샥 들어오죠. 파란 글씨. 파란 글씨. 가등기 명의인.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요. 니은에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 밑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누구예요? 여기서 칠판에서 누구예요? 칠판에서는 김태평이죠. 김태평 이해관계인. 얘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에 명의인의 승낙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니까 안 써도 맞는 말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그래서 가등기를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진짜 딸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자다가 툭 찔러서 가등기 말소 그러면 세 사람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가등기 말소 그러면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안 되면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지지난주에 별표 막 쳤던 기억이 없어요? 이거 별표 쳤던 기억 안 나요? 8번 해가지고 별표 치고 난리 났었는데? 안 나왔어 그날? 잠깐 가봐요. 208페이지 한번 펴봐요. 208. 208페이지. 208페이지 가보면 또 깜짝 놀랄걸요? 208페이지. 놀라운 일이죠? 208페이지 8번 있어요? 208페이지 8번 보시면 가등기와 가등기 말소 써 있어요? 208페이지. 누가 막 별표 망창 쳤놨어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 두 가지 다 단독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는 가등기 권자가 의무자 승낙을 받거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20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세 사람 딱 보여야 돼요? 가등기 명인자.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진자. 달달달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단독 말소 세 사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라. 그러면서 막 별표 치면서 다다음주에 물어볼 거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할 때 또 할 거다. 다시 봤어요. 다시 돌아보세요. 이번에는 341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341페이지 문제. 341페이지. 33의 문제 한번 볼게요. 33의 문제. 33의 문제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341페이지 맨 위에 1번 문제였죠. 가등기 명인은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2번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는. 341페이지에요.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받으면 승낙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번.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갇혀본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장이 돼요. 일부 가등기 권장 가서 보존 행위에 주나요. 전부 본등기 할 수 없다. 혼자 갔으면 자기 것만 하라고 했잖아요. 혼자 가서 선분할 수가 없다. OX. O죠. 없다. X.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4번의 답이죠. 5번.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 신청 의무는 그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다. 원래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밑에 32의 문자는 볼까요. 32의 32의 1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이다. 두 번째 근정한 건 채권 채권 변경. 변경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변경 변경 변경도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존 설정, 보존 안 되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정에서 변경 소멸이 되는 거고 보존하고 처분 제한은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존 처분 제한. 변경도 된단 말이에요. 3번 가등기 한 후 본등기 신청했을 때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4번 임차권 나왔죠. 임차권. 임차권은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임차권 가등기를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본등기 했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이 있대. 저당권도 빌려 쓰는 거예요? 저당권은 빌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빌려 쓰고 저는 빌려 쓰는 게 아니야. 그럼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라 걔가 전세권이었다 임차권이었다 그러면 쫓아대야지. 쫓아대야지 쓰니까. 그런데 저당권이니까 말소대상 아니다 하는 거예요. 4번 등기관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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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에 걸렸어요. 해당 가등기상. 이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 극가등기.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써서 요게 드린 겁니다. 자, 가등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얘네들은 32, 33회에 가등기 꽤 쉽게 준 겁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게 준 거예요. 만약에 가등기를 좀 더 어렵게 하면 응용될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 응용 문제는 앞으로 3, 4, 5, 6 가면서 제가 연습 추가로 시켜드릴 건데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절대 흔들면 안 돼요. 가등기 이 정도 보고요. 그러면 등기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맨 앞으로 가셔서 이제 지적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적법. 지적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20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좀 나올 거예요. 법 공부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됐다고 문제가 풀리고 절대 안 까먹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명 듣고 이해돼도 까먹고 조금 이따 완전 딴소리 갖고 오죠. 제가 자꾸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놓은 것을 다 까먹거든. 내가 별표 찍고 중요하다가 결심한 것을 다 까먹어요. 결심은 뭐 결심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돼.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그런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강의. 공부한 강의 말고 인생 강의들 하잖아. 인생 강의들 왜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고 뭐 부부간에 사이좋게 살고 뭐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재밌잖아. 저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의는 그런 강의랑 달라요. 저도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론은 올 말에 가서 시험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요. 뭔가 이렇게 강의하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들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들들들들 1년 동안 복학 가서 외워라 외워라 이거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재밌게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괴로운 게 정상이야. 자기가 까먹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외워되게 되시면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또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강의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든지 놓친 거 까먹은 거 생각 못한 거를 찝어주고 괴롭게 해야 돼. 내가 생각지 못한 걸 누가 지적하면 괴롭잖아요. 그걸 버텨나가야 돼. 버텨나가서 1년 동안 계속 보다 보면 그 단어가 생각나고 이거는 없다고 했는데 이따로 써있네. 없다고 했는데 이따로 써있네. 이걸 찾아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듣고 그냥 만족하고 강의 잘하네.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 당일날 가서 답을 맞췄나 못 맞췄나 그게 언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좋네 나쁘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수업 듣고 책 보고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고 틀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언제 끝나냐. 끝나는 거 없어요. 시험 보고 합격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 부분 됐다. 이 과목은 됐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마지막 답 찍고 나올 때까지 긴장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긴장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센 긴장 말고 은근한 긴장으로 1년 동안 꾸준히 가져가는 거 그거를 이렇게 채득하셔야 됩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그림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자 이 그림 이거 이거 이 사진은 책이 없어요. 자 이거 강남지도 보는 거 아시죠? 강남지도 이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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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이제 개발지였잖아요. 빤들빤들 이불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전에는 강남 개발할 때 그죠? 믿으시지 않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살까 봐 강남 개발 전에 이거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농산을 이런 동네라서 사람들 안 들어갈까 봐 여기 막 유명한 고등학교 갔다 갔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끊어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획교시로 막 우리 도시개발 처음 딱 들어오는 강남이잖아요. 빤들빤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등기국 자 등기국 어디 소속이에요? 그냥 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중앙지방법원 소속에 뭐가 있다? 등기국이 있다.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이겠지 뭐 국장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그 위에 누가 있겠어요? 중앙지방법원장이 있겠지 됐죠? 자 그 동네에 그 동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자 두 개가 완전 다른 데인 거 아셔야 돼요. 강남구청 완전 다른 거죠 자 여기 이제 부산 내려가다 보면 충청북도 영동군이 있습니다 영동군에 가면 자 뭐가 있어요? 영동군청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군청장이 어딨어? 군수라니까 군수 군수 이제 거의 뭐 일반 상식이 너무한 거 진짜 군청장이 어딨어?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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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군수 자 영동군에 가면요 영동군수가 있고 자 여기가 영동군에 있는 법원입니다 영동군 법원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에 자 밑에 영동지원이라는 영동군의 법원이 있어요 자 여기는 등기소를 따로 못 만들어서 여기 사무실을 하나 줬어요 자 그 사무실 그 사무실을 등기 개 등기 개 자 청주지방법원에 가면 등기 과 과 자 등기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 개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개장부터 하시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김포시 보이시죠 자 우리 김포시 이거 운동장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파트 진다며 물론 뭐 별소리 다 하던데 하여튼 운동장 네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역 그렇죠 사후역에서 쭉 이렇게 이제 이제 나가는 올림픽대로 나가는 길이 있죠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네 시청 자 김포시청이 있고 올라가는 길에 싹 틀면 뭐가 있어요 등기소 등기소 여기 있어요 등기소 자 등기소 김포시 등기소죠 네 김포 등기소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그렇죠 자 등기소 그렇죠 여기서 근무한 사람 등기관 자 등기관들 아무나 되든가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보시면 앞에 앉아 있으신 분들은 등기관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세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은 급수가 좀 있어야 돼요 적어도 7급 이상 4급부터 7급까지 정도 되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옆에 좀 보조업무를 좀 보시겠죠 등기관 이게 뭘 보고 있어요 등기부를 보고 있지 등기기록 그렇죠 자 우리 김포시청 보이시죠 김포시청 만차가 보이네 김포시청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김포시장 그렇죠 자 이거 두 개를 지금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합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적 소 관청 자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은 뭘 보고 있죠 지적 부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다 뭘 써요 공부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이렇게 해서 자 지적 공부와 등기부 자 두 가지 장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뭘 봤어요 지금 등기법 본 거고요 자 지금부터 지적법 자 지적법의 주인공은 누구다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위에 누구 있을까 자 우리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그렇죠 자 강남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 그렇죠 자 시도지사가 위에 있는 거고요 자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지적법 이쪽 갈 건데요 자 이쪽 위에 자 지적 공부는 누가 쓴다 지적 소관청 자 김포시장이 지적 소관청이에요 김포시장이 김포시장 네 이번에 당선됐죠 김포시장이 자기가 지적 소관청이니까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죠 자 의심스럽긴 하지 아직은 법적으로 지적 소관청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적 업무 지적 공부를 쓰겠어요 밑에 공무원이 따로 있을까 따로 있겠지 김포시장 가면 지적과가 있어요 그 지적과의 지적 서고가 있어요 지적 서고에 뭐가 들어있다 지적 공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 업무하고 여기서 도장 받겠지 뭐 그래서 누가 지적 소관청이냐 그러면 김포시장 자 영동 군수 강남 구청장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그렇죠 자 지적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가 요즘은요 저 세종시장 있잖아요 세종시장 서울 서울이 아니라 자 세종 특별 자치 시장 자 거기도 지적 소관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헷갈리니까 됐고 그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서울시장은 지적 소관청 2단이다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있어야 시키겠어 시키겠지 서울시장은 지적 소관청이 아니고요 김포시장은 지적 소관청 2단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시장이라도 큰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고 자 작은 시장은 소관청 2단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김포시에서 간 거는 뭐 있어요 일상 고향시 있잖아 고향시장은 큰 시장에 작은 시장이야 고향시장 큰 시 작은 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큰 시 조금 큰 시 대도시 그죠 어디서 배웠어 대도시 시장 그죠 배웠어요 그러면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리로 들어가니까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있어요 고향시 구청장들이 있어 구청장들이 여기서 이 업무를 보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여기 소관청에 들어간 시장은 제일 작은 시장 밑에 구청장 있는 시장 없는 시장 없는 시장 밑에 구청장 없는 시장은 자기가 소관청을 해야 되고 밑에 구청장 있으면 자기는 소관청 안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 시키니까 그렇죠 자 군수는 그런 거 없어요 군수는 그냥 다 소관청이에요 그렇죠 또 시장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 시가 몇 개 있어요 제주도에 시가 네 두 개 있어요 어 난 하나인 줄 알았다 제주도 반 나누면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 도지사 하나 있어요 도지사 있어요 도지사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 제주 도지사 있고 제주 도지사 밑에 시장 몇 명 있어요 두 명 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제주도 맨날 가는데 몰라 제주도에 도지사 하나 있고 시장 둘이 있다니까 그러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있어 제주도에 무슨 구청장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없어 그렇죠 서귀포시 색달동 이렇게 가 서귀포시 색달동 구청장이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서귀포시장은 자기가 소관청 해야 하네요 해야지 제주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제주시장은 소관청 제주시장은 소관청이다 제주도지사는 소관청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지사랑 제주시장 급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헷갈릴까 봐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시장들이죠 밑에 구청장 없는 시장들 제주도에 있는 두 시장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구청장 다 소관청이에요 구청장 큰 구 작은 구 안 따져 이거는 구청장 다 소관청 군수는 뭐 그냥 다 소관청 그렇죠 소관청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소관청이 뭘 보고 있다 지적공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지적법 요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등기법 있었죠 등기법 등기는 등기부를 작성하는 요령을 계속 공부했는데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었고 또 갚고 있었고 또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중에 권리를 갚고 읽고 있었죠 여기가 전문이에요 전문 표제부도 쓰긴 쓰지만 부동산 표시도 쓰긴 쓰지만 어디서 베껴 쓰냐 지적공부에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맞추면 한 다리는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보죠 권리는 권등기 그럼 얘는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 토지의 표시가 전문이죠 물론 소유자도 쓰긴 씁니다 소유자 쓰고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안 써요 딱 뭐만 쓴다? 소유자만 쓴다 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자밖에 모르겠고 뭐가 전문이다? 표시가 전문이다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두 개 비슷한 내용이 써져 있긴 하지만 각각 전문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지적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쪽 지적 소관청 이쪽 얘기하는 거 이제 주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가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지 면접 이거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중에 소재지랑 좌표는 따로 특별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얘네들 시험에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지목 문제 되게 자주 나온다 못해도 한 두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온다 경계도 지금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지번도 이제 종종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선해서 공부를 할 거고 얘네들을 어디다 쓴다고요? 지적 공부에 갖다 써놨다고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이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토지 이동 바뀌어 토지 이동 중에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면적이 바뀌어 면적이 바뀌면 그냥 고치겠어요? 측량했어요? 측량 있죠? 이게 지적 측량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적법 끝이에요 지적법은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얘네들 어디다 쓴다? 지적 공부에 쓴다 쓰면 자꾸 고친다 고치려면 측량도 필요하다 여기까지예요 그중에 소유자도 쓰긴 쓰죠? 쓰긴 쓰는데 뭘 보고 베끼겠어요? 등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소유자 얘기는 다 등기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표시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우리 김포시장이 소관청인데 밑에 김포시청에 가면 지적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소고가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리 오세요 실제 실제에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과 권리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다 써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등기해놨다 다 써놨다 여기다 써놓은 거를 등록해놨다 등기 등록해놨다 양쪽 장부에다가 써놨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 전문이죠 권리는 권등기 여기 권리 쓰고 나면 이쪽으로 알려줘서 소유자를 고치게 하는 거고요 표시는 표 지정 이쪽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촉탁해서 맞추게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걸 다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른 절차가 많아요 이쪽으로도 통제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촉탁입니다 촉탁 등기 등록하고 서로 맞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열람할 수 있고 다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대신에 열람할 때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공짜 인터넷으로 공짜로 할 수 있고요 이건 아직 돈 냅니다 열람할 때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 비용이 들어가겠죠 신청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람할 때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열람할 때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뭐든 어쨌든 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선 공약에 이것도 수수료 없애겠다 그랬는데 말이 없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삼각형 머리색 틀이 잡혀야 돼요 저하고는 등기법 그동안 했었고 지금은 지저법 지저법의 제일 중심은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어디에 뭘 써 있는지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지적공부 대장이 몇 개 있다 대장이 대장이 네 개 있어요 토지대장 임해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이 몇 개 있다 지적도 임안도 그 다음에 대장형식 도면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 이 지적공부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공부 자 토지를 한필지씩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자 한필지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요 소지지면경자 자 그중에 면적경계 좌표는 뭐가 필요하다 지적공부 측량이 필요하다 자 이 토지 표시가 자 세로 정해지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고 자 변경되는 게 많단 말이죠 부나라병 포함해서 자 왜 말소할까요 바다가 돼버리면 말소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적공부 그렇죠 측량 자 측량에서 면적경계 좌표가 나오면 자 걔네들 여기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써놓는다는 뭐라고 해요 써놓는다 등록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지적삼유소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간단하게 본 거고요 자 그중에서도 자 그중에서도 우리는 자 지적공부를 외우실 거예요 자 대장이 몇 개 있다 4개 있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자 도면 몇 개 있다 두 세 개 있어요 자 원래는 두 개였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도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세 개 있다 자 대장은 장부책 네 개 있다 그럼 토지대장을 그린 그림은 지적도 자 임야대장을 그린 그림은 임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자 이게 나중에 더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총 일곱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곱 개 자 지적공부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있다가 공유주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정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자 이따 외우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외우세요 여기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장은 여기 보시면 토지표시 소유자 자 이거 우리 교재에 견문 다 있으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토지표시 뭐죠 토지표시 소 지 지면 자 여기는 경좌가 없어요 경계 좌표는 토지 임야대장에는 없습니다 토지 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사유 옛날에 산 100번지에서 분할되어서 산 100이 2번지가 됐다 이런 사유가 써있어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게 시험이 잘나옵니다 면적 이게 잘나옵니다 토지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있다 그죠 사유 개별 공시지가 써있다 자 소유자 누구요 소유자 누구요 김정아이지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자 우리 등기 접수일자가 11월 1일이에요 등기 접수 그럼 등기수에서 그 접수일자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쪽 영동군청에다 얘기를 해준거에요 해줘가지고 그 통제받아서 정원일을 추가로 써준거지 등기 먼저 했죠 그럼 등기부 기준으로 소유자로 그 접수일자 기준으로 써준거에요 됐죠 자 지금 여기 소관청을 누구겠어요 영동군수지 영동군청 그러면 안돼요 영동군수가 소관청이에요 영동군수가 영동군청에서 일을 보고 있겠지 영동군수가 소관청인거지 군청이 소관청 그러면 안돼요 자 임야대장 보셨죠 그러면 토지대장도 똑같아요 자 똑같애 소재, 지번, 지목, 면접 자 근데 산이 있어 없어 산이 없지 산 자 임야대장은 뭐가 붙어있다 산이 붙어있다 산이죠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대장 등록지는 산이 안 붙어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접 자 사유 개별 공식가 다 있습니다 자 소유자 써있죠 소유자 오잼이 써있어요 면접? 막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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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요 설마 저걸 왜 우느냐 외워 외워 당연히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냐 나와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유를 보려면 토지대장으로 봐야 된다 나온다고요 토지 임야대장의 사유가 써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까먹을 거 그래도 외워 외웠다가 까먹으면 다음 번 외울 때 훨씬 편해요 그 다음 외울 때 더 좋고 나중에 외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외우면 안 돼요 까먹어도 외우대요 뭘 아유야 토지표시 소유자 자 토지표시 소유자 보세요 소지표시 소유자 아 이거 왠지 힘이 들어가 그거 외웠나 봐 개별공식과 기준에 이런 거 하고요 사유 면적 이 세 가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자 북변동 600번지 보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북변동 600번지죠? 이것만 보면 면적 알 수 있어요? 면적도 있잖아 그럼 이 토지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토지 모양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 도면 보시라? 8번 도면 보시라 되는 거예요 8번 도면 딱 가보면 8번 도면이죠? 8번 도면에 이렇게 토지가 그려져 있다니까 자 소재 지번 있지 지목이 전이에요? 지목 전 맞아요? 전 자 지목 전이에요? 전 맞잖아 그렇죠? 면적이 얼마예요? 1960제곱미터 그렇죠? 여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자 지적도를 보면 면적이 써 있다 안 써 있다? 안 써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지적도 보면 면적이 써 있지 않습니다 자 면적 볼란 뭘 봐야 돼? 토지대장 봐야지 나오지 그렇죠? 자 지적도를 보면 면적이 써 있다 안 써 있다? 안 써 있다 자 지적도는 면적의 등록상이 아니다 그렇죠?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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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합니다 선! 선! 경계 경계 경계는 어디 있다? 지적도에 있단 말이에요 토지대장에 경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림이 안 나오니까 경계는 도면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600번지 소유자 누구죠? 오재미였죠? 여기 오재미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잖아 소유자 이름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X X 도면을 보면 면적이나 소유자 이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나오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토지 소유자 이름을 알아본다고 도면 떼어보고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면적 보자고 도면 떼어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나 면적 보려면 뭘 봐야 돼? 대장으로 대장 만약이에요 대장을 떼어봐서 면적을 확인했어 북변동 600번지도 등기가 있겠죠 등기를 또 떼어봤어 떼어봤더니 등기부에 있는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안 맞아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당황하겠죠 면적은 표시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지적이 맞고 등기가 틀린 거예요 뭘 기준으로 뭘 고쳐야 돼 대장 기준으로 등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소유자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소유자는 등기가 맞는 거지 그럼 뭘 기준으로 뭘 고쳐야 돼 등기를 기준으로 대장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걔네들 왜 그랬냐 그건 나는 모르지 어쨌든 브릿지가 나면 기준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표시는 표 지적 권리는 권 등기 권리 소유권은 등기 기준으로 해서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고쳐야 된다 면적이나 지목은 대장이 기준이니까 등기가 틀린 거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도에 뭐가 써있는지 봤습니다 자 지금 몇 번 도면 8번 도면 8번 도면 있죠 이 옆에 보려면 몇 번 보라 7번 보라 밑에 보려면 13번 보라 이거를 색인도래요 색인도 색인도 자 지적도에는 색인도가 있다고 X 오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자 지적도에는 색인도가 있다고 보죠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칠 때 일람도가 있다고 사기칩니다 일람도 일람도 아니에요 색인도 일람도는 따로 있어 있는데 지적도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일람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색인도 색인도 자 이걸 축첨이라고 해요 축첨 그렇죠 이게 실제보다 1200배 줄여서 그려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외곽선을 도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다 읽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일단 외워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야도죠 임야도에는 뭐가 붙었어요 다 산이 붙는다 임야도 등록제는 산이 붙고요 자 지적도 등록제는 산이 안 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U 써있어 U가 뭘까 U지까 유원지까 U지 유원지 하나 찍어봐요 U지 유원지 U지입니다 U원지는 원이에요 원 자 공 써있어 공장용지까 공원일까 공원이에요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거는 크게 안 헷갈리는데요 U하고 공은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연습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U는 U지예요 U지 U원지는 원 U원지 U 그러면 유지는 할 게 없어 자 U원지는 원 U U지 할 수 있죠 U지를 지 이룰 수 없잖아 자 U지는 U지는 U U가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U지는 U U지 그랬어 지 그러면 어떡해 U지는 U U 아니면 지잖아요 첫 글자지 U U지는 U U원지는 U원지 U원지 어쩌겠어 공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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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원 U원지 어쩌라고 U원지 공원은 공 공원은 공 공장용지는 장 공장용지 장 기니까 두 번째는 주는 거고 공원은 공 주는 거예요 U원지 U원지는 U원지 U지 U지 U원지야 또 U U지 U지 글쎄요 저는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1년 내내 할 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헷갈리다가 9월 말에만 외우면 돼 그때까지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적도에는 이렇게 해서 산자가 안 붙어있는 거 보셨죠 임야도에는 이렇게 산자가 붙었습니다 됐죠 이 차이예요 지적도에 아무리 임야가 있더라도 산자 안 붙여요 그렇죠 임야도에는 임야건 아니건 무조건 산자 붙여요 그렇죠 지목하고 상관없는 거야 구는 국어라고 하는데 산자 붙어요 여기 학서 있으면 학교 용지 산자 붙어요 임야도면 다 산자 붙인다 지적도는 아무리 임야가 있어도 산자를 안 붙인다 도면의 문제이지 이게 뭐 지목이 뭔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중에서도 특이하게 좌표라고 써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동네는 땅값이 비싼 동네예요 개발이 돼서 다 동네가 반듯반듯하고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써있습니다 22m 82cm 거리가 써있어요 5.00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자 이런 것들이 써져있는 아주 특별한 지적도도 있단 말이죠 자 이 동네는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된 지역이다 땅값이 올라서 개발이 확 된 그런 동네단 말이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없어요 그럼 뭘로 하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 가지고 측량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동네도 개발이 된 동네인데 지적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뭐가 나온다 좌표가 나온다 그 좌표가 여기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적도잖아요 좌표 있어 없어 지적도에 좌표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좌표가 없어요 좌표는 없고 거리가 있어 이 거리를 좌표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좌표는 어디 있냐 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xy 보이시죠 이게 좌표에요 이게 좌표 좌표는 어디만 있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어 있다 다른 데는 절대 좌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토지대장에 좌표 써있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xy 숫자가 써있잖아요 이게 1 2 3 4 5 6 1 2 3 4 5 6 보이시죠 자 1번점에 대한 xy 2번점에 대한 xy 3번점에 대한 xy 써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써준 거를 부호 및 부호도라고 합니다 부호 및 부호도를 보고 좌표를 쓰게 되면 좀 더 편리하다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면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숫자를 보고 토지 모양 파악하는 거예요 도면은 선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만 이건 숫자로 파악하니까 어려우니까 부호 및 부호도를 같이 써준 거예요 좌표 등록부에는요 그 토지에 면적 써있어요? 면적 있어 없어? 면적 없잖아요 지목 써있어? 지목 없잖아요 면적 지목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면적 지목 보려면 뭘 봐야 돼? 토지에 잠그고 보면 되지 여기서는 이 좌표 이것 때문에 써 놓은 거예요 좌표 등록부가 들어왔으면 이것은 전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땅값이 비싸 개발된 지역 그런 데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돼서 비싼 지역에만 들어왔으니까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일부 지역 비싼 동네는 좌표 등록부를 넣어놓고 토지 대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이것 있으면 대장도 있는 거예요 지적도도 있고 그 동네 지적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적도에는 이 동네는 비싼 동네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막 추가로 들어와 있고 이 도민으로 측량하지 마시라 따로 좌표 등록부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유전명부 대주권의료부가 나오는데 걔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고 일단은 지적의 3여서를 외우셔야 돼요 3여서 그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는 대한민국 국가는 그랬거든요 국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가지고 장관을 딱 측정해서 개정했어요 장관 네가 할 일이야 딱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공부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국가가 대한민국 영토관리해야 된다 건물하고는 다르게 토지는 되게 중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그 다음 등기도 만드는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으니까 등기를 처음 개설한 게 뭐죠? 등기 처음 개설한 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하러 갈 때 갖고 가는 거 장판수투 기억나세요? 장판수투는 보존등기 때 갖고 가는 건데 장이 뭐예요? 장? 대장 그 대장 만들어야 보존등기 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단은 모든 토지에 대한 기본은 지적공부가 가장 기본이에요 지적공부가 있어야 등기도 만드는 거고 세금도 부과하는 거고 소유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의 근간 토지에 대한 근간은 지적공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적법이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공법이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법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중개사법도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자 21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필지별로 조사 측량을 한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거기까지 자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